네, 관련 내용은요.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보셨다시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활약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니까 역제 최다 금메달 타이를 이뤘는데,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몇 개의 금메달 덧딸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몇 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한 가지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우리 대표팀의 어떤 임원진들께서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나, 최대 5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13개예요. 2배가 넘었고, 앞으로 올림픽 기간이 또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우리 선수들, 이 MZ세대들의 이 기량이나 이런 거, 현장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싶었나, 그러나 그래도 기쁜 소식이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어떠한 만약에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그럼 후배들이 대부분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태권도 종주국인데, 또 경량급, 남자 경량급에서도 처음으로 또 이런 금메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또 닦겠지? 네, 맞아요. 뭐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가면 나가는데 지금 13개여서 하나만 넣었다면 역대 최다 메달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거는 달성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나올 걸로 보십니까, 금메달 더? 제가 스포츠 전문 기자는 아니라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영화의 흥행 관객 수를 묻거나 이런 건 상당히 너무 어려워서요. 좀 답을 자제하겠습니다. 우상혁 선수도 있고요. 근대호 중에 전웅태 선수도 있고요.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이제 배드민턴 안세형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폭탄 발언하고 기욱해서 추가 입장 내놓을 걸로 했는데, 입장을 안 밝히고 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제 자기가 말을 아꼈던 이유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SNS에 본인의 심경을 다시 한번 또 올렸어요. 파리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올렸었고, 지금 돌아오고 나서 또 올린 건데, 내용은 크게 사과반성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과반성은 선수들, 지금 금, 은동, 또 아니면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이런 선전은 펼친 선수들이 축하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어떤 생각지 못했다, 자신의 발언이 가져온 어떤 해일이 다 뒤덮은 것 같다.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실제로 이 배드민턴에서 은메달을 땄던 복식의 김원호, 정나훈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물론 앞전에는 기쁨, 어떤 소감이 어떠냐, 어떻게 훈련했냐 물었지만, 뒷부분에는 사실 거의 안세형 선수의 얘기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정나훈 선수는 제가 안세형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했을 만큼. 불편해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더 안세형 선수는 마음속이 너무너무 배드민턴 종목뿐 아니라, 다른 타 종목 선수들까지 합해서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죄송한 마음을 전한 것은, 뭔가 한국에 돌아오면 말한다고 했으니까 입을 열겠구나 해서 공항을 찾아줬던 기자분들, 또 그리고 본인의 답을 본인의 입에 주목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를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러나 제대로 다 의견 모아서 말씀드리겠다, 언제 올림픽 다 끝나면, 이러고 말하자면 본인의 입장 발표의 시기를 올림픽 뒤로, 모든 선수들이 축하 다 받을 만큼 받은 뒤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다 금메달 우리나라 선수단 한 다음에 폐막하고, 1월 날 밤이죠, 새벽인가요? 그때 폐막하니까 아마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쯤 뭔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